제가 집에 있는 시간 좀 많기도 해요. 사실 집돌이라서 그래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유저분들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26살 임승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 좀 많기도 해요. 사실 집돌이라서 그래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휴식하면 동남아잖아요. 그래서 방콕 스타일을 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전신 거울은 이번에 집을 새로 이사를 오면서 같이 구매를 했던 건데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장을 좀 많이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매무새를 다듬거나 셋업을 한 후에 한 번 더 리체크할 수 있도록 구매를 같이 한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그물망 의자도 비스듬하게 눕게 되는 그렇게 된 의자라서 제가 퇴근하고 나면은 여기서 TV를 보다가 많이 졸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라탄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식탁이에요. 여기 안에는 수납 공간도 같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 입지 않는 옷이나 불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3개 지도는 원래 전에 집에 벽에 걸었던 지도인데 따로 걸 곳이 없어서 탁자가 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패브릭을 사용하니까 너무 이쁘게 인테리어도 되고 이런 구멍 같은 것도 잘 막아 주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꾸미고 나서 드디어 방콕을 갔다 왔는데 방콕에서도 역시나 이런 라탄 제품과 우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굉장히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저희 식물들인데요. 식물들이 좀 많긴 하죠. 키우면서 좀 더 부지런해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식물들이 많으니까 움직이기 싫어도 이제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혼자 살면은 좀 적막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식물들이 있음으로써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생명체가 같이 사는 느낌이랄까? 기분이 들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강아지 패브릭은 사실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선반 가리개로 제작한 건데 저희 본가에 지금 있는 강아지예요. 이름이 호드라서 같이 패브릭에 호드라는 이름도 같이 해놨고 여러 개들 있으면 이제 물 먹는 순서도 제일 맛있는 거로 먹기도 하고 얼굴 자체도 너무 착하게 생겨서 진짜 애교가 너무 많은 편이라서 항상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새끼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라서 지금 이렇게 창문 옆에 보면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애기 때부터 지금 컸을 때까지 같이 키우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케아를 가니까 리트리버 모양의 강아지도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컸을 때 모양이랑 새끼 때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게 되었어요. 위에 프레임을 설치해서 이제 좀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위에 선반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쓰지 않는 케이스라던가 조금 잡동사니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이 프레임 자체가 좀 공간 활용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이 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같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사실 혼자 사는 분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집에 오면은 항상 불이 꺼져 있어서 집에 들어올 때 적막하다고 해야 되나? 좀 혼자 사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조명들을 다 스마트 정보로 바꿨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플을 보면은 들어오기 전에 항상 바로 펴지고 나갈 때도 따로 불을 끄거나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항상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스마트 전구를 켜고 들어오니까 좀 더 그런 적막한 분위기나 외로움이 좀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 집은 옷장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그냥 외출할 때 입는 그럴 때 입는 옷을 넣어뒀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이제 정장이나 그런 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옷장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코트라든지 정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셔츠랑 같이 비치를 해뒀고 그다음에 이렇게 넥타이도 함께 제가 이렇게 좀 셋업을 많이 해야 되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사실 좀 귀찮은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도 관광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관광경영학과를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편함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광이라는 곳을 가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좀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구나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돼서 관광 쪽에 관심을 두고 한재도 이제 그런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호텔 접이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고 모든 거치대가 다 규조토로 되어 있거든요. 습기랑 이런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물기를 잡을 수 있는 규조토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컵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거치대를 사용해서 최대한 물때가 끼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디스펜서도 같이 이렇게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펜서도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 용품도 이렇게 세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딱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밖에도 마찬가지로 주방과 욕실에는 규조토를 설치를 해서 물기 같은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인 만큼 좀 더 회사와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꾸미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집을 소개하게 되었고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품들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거는 오늘의 집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주소를 따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